여러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송학행 하러 왔습니다 Can we have a hug, please? 맞아요 제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흑발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댓글 중에 되게 학생 같다는 얘기가 되게 많네요 어려보일 때 즐겼습니다 전 일곱 살이에요 응애에요 요새 일곱 살들 응애애 안 해요 승민아 TMI 알려줘라 얼마 전부터 저는 백현 선배님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솔로 앨범이니 2집의 7번 트랙 러브 어게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한 5번 이상을 듣는 것 같아요 요새 듣는 음악들 좀 풀어야겠다 캔디도 있고 번지도 있고 나비 소녀도 있고 아틀란티스 소녀 보아 선배님 노래 중에 일상에 진짜 많이 듣던 게 있어요 멀어져만 가는 그대 You're the only one 남의 버퍼링 캔디 한 소절만 부르요 Girl I'm your candy 기가 막힌 chemistry Only soon I see 난 좀 웃기는 및 뭘 더 원해 야야야 오야야야 예전에 즐겨했던 야구를 다시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짧은 야구 명경기 모음으로 나를 이끌어라 로음을 한 방에서 이거 그거죠? 싱글즈 화보인터 이제 뭔가 야구를 이렇게 마음을 쳐놓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대를 하고 춤추고 스테이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삶이 되게 너무 행복하고 아쉬울 게 1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승민아 너 목걸이 이제 끼는 거야? 아니요 이거 오늘 이 옷을 입었는데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목걸이를 좀 포인트로 해봤어요 이게 그거예요 사실 그 현진이가 재작년 생일선물로 사준 건데 아마 여러분들 앞에 처음 끼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악세사리를 절대 안 하고요 죄송해요 승민아 민호가 올린 영상에 있는 셀카 올려서 아니 그건 뭐가 끝나고 선발대로 돌아오는데 다른 차에 제가 아침에 챙겨간 두유를 놓고 온 거예요 얘나 올 때 두유를 챙겨가지고 고마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걔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딱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카키에서 딱 보낸 거거든요 걔한테 결국엔 챙겨와주긴 했는데 아무튼 막내한테 부탁 한번 하기 되게 힘들다 당장 공개놔요 왜 안 돼요? 못 챙겨서 안 돼요 와 알 하얀색 가방 잘 지냈어 새하얗게 새로 세탁을 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잘 간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여러분 앞에 매고 나타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 거 어떻게 보여 나의 데뷔 시절을 함께한 가방인데 데뷔 때인가? 데뷔 좀 지나고지 그쵸? 승민이가 요즘 스테이한테 해주고 싶은 막 있네요 또 노래적으로 제가 굉장히 공부를 심하고 있어요 발송 공부를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막 금요일 때에 올려야 돼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신메뉴 활동하면서부터 흉성부부터 이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조금 더 깊이감 있는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쓰던 거 막 습관 그런 것도 버려야 되고 막 새로 해도 그런 것도 있어서 노래해야 되는 그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아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가수를 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또 똑같아요 물론 지금도 정말 많이 많이 그래주시지만 지금보다 더 더 그랬으면 좋겠고 더 더 잘하고 싶고 절대 막 슬럼프가 와서 막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요 알겠죠? 저는 잘 해낼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끝낼 수 없잖아요 그쵸? 나는 저 아보카도가 싫어 저거 나오면 끝날 때 됐다는 얘기잖아 아보카도 얼굴이 안 남았잖아 어머니 이 친구는 정말 보고 있으면은 100년이 지나도 전 표정일 것 같단 말이지 참 행복해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무리 나중에 하지 않는데요 지금 해야 돼요 아보카도와 함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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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